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지이고요. 이번에 9월 영어 영역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70% 문항도 하나 있었고 70%가 넘어가는 문항도 하나 있었고 오답률 50% 이상 문항까지 다 합치면 전부 다 합치면 한 8문항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9월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50% 문항이 세문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앞으로 계속될 트렌드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시고 우리가 평가원이 출제를 쉽게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렵게 하려고 해도 쉽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난이도 조절 굉장히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번 시험 문제에서 38, 39번 오답률이 두드러졌죠. 문장 삽입 문제에 뭐가 우선이냐면 빠진 것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이제 순삽순삽 강의를 통해서 빠진 것을 찾는 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문장 삽입 문제는 디테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정답이 빨리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본문을 샅샅이 이답듯이 뒤져서 뭔가 빠진 것을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6월 평가원 때는 결국 본문에 빠진 공간이 없어서 결국 주어진 문장을 딱 위에 있는 문장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 9월 평가원 때는 본문을 이따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해서 읽으려고 하면 딴 데도 어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저는 38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빠진 곳을 찾는 게 우선이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본문을 먼저 읽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야 뭔가가 빠졌다 이 빈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출제 패턴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시어가 있을 때 지시어가 앞에 1번이라고 할지라도 딱 지칭 대상이 찾아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진짜 앞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나 아니면 분명히 다른 걸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지칭 대상이 여기 뭔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 읽어보나 마나죠. 주어진 문장 읽어서 보면은 아마 우리가 지칭하고 싶은 대상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잘못 출제한 거죠. 정답 찍고 바로 2, 3, 4, 5번 안 보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도 넣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칭 대상이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주어진 문장 또 집어넣어서 대입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잘 안 어울려 보이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바로 정답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출제해 왔습니다. 또 연결어 우리 연결어도 특히 moreover, furthermore 같은 그런 연결을 이용해서 뒤에는 게다가 뭐뭐도 있어요. 두 번째 뭐뭐도, 앞에는 첫 번째 뭐뭐도 뒤에 있는 게 게다가 이러한 발견도 있어. 그럼 뒤에 있는 건 두 번째 발견이 되고 앞에는 첫 번째 발견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를 역추적해가지고 이건 한 문장만 따져봐도 없으면 바로 정답 찍고 넘어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드문 경우입니다. 일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요. 작년은 같은 경우에 출제됐는데 자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에 지시 연결하고 오류가 없으면 어떻게 됐냐. 없으면 우리가 지문에 이런 구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문의 전체 내용, 본문 전체 내용이 이렇게 꺾여있어.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환점, 꼭지점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그게 만약 3번이다 그러면 자 이 3번을 정답으로 찍어도 된다. 그런데 대신에 이게 먼저입니다. 지시와 연결하고 오류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없는데 이런 상황이 났다. 정답 찍으시면 돼요. 대신에 그러나가 빠진 곳이 명백하게 빠진 곳이 지문에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 주어진 문장에 봤더니 그러나가 없어. 그러나가 없는데도 어쨌든 빠졌으니까 채우라 이거요. 되게 웃긴 게 이런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들은 지칭된 사업 없으니까 정답이야. 그리고 그러나가 빠진 곳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그러나 빠진 곳에 목숨 걸었어. 그치? 어떻게 된 거야? 출제자만의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본 우선수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주어진 문장이 그러나 없어도 정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본문 먼저 읽고 갭을 찾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안 되면 빈칸 네모 속에 있는 주어진 문장 속에 있는 단서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속에 단서라고 할 때 지시 연결 밖에 없어요. 그 예를 보시고 역추적을 하시면 어디를 할지 알 수 있어요. 이게 2단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2단계 가서 이렇게 역추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출제했던 모든 수능과 평가 문제에서 90% 이상은 여기서 정답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빈공을 찾는 게 우선인데 근데 여러분 세컨드 차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리로 갔는데 지시 연결은 아예 없어. 써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1단계로 돌아오셔가지고 뭔가 꼬투리도 하나 잡아서 빠졌잖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우기는 거 훨씬 나을걸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때는 2단계까지 가야 했는데 근데 두 문제 전부 다. 이번에 9월 평가원 때는 본문 읽다가 바로 정답 아싸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오다 하면 1, 2위야? 아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럴까? 이 지칭대상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본문은 먼저 읽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다? 출제되자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릴 수 있다. 이거 정말 억울한 거거든.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니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잠깐 동안의 해설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3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38번 문제에 이렇게 조그마한 시험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번 문제에 본문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도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 모였으면 집단이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그러나 그러나 다음에 이 연결어 뒤에 이 반대 주제 내용이 안 나오면 바로 정답 찍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 진짜로 1, 2번에서 정답 나오나요? 나오잖아. 그치? 선제에 대한 평가 갖지 마세요. 계속 보세요. 그러나 소시올 사이카일러지 uses term more precisely. 괜찮네. 괜찮네. 그치? 우리 일반인들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사회 심리학자들 소셜이라는 건 사실 사회도 되지만 집단이라는 뜻이 강해요. 집단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 용어를 this term this term 이 용어 그룹이라는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 괜찮지? 우리는 그냥 모였으면 다 그룹인데 집단 심리학자들은 더 정확하게 사용한대요. 그러나 괜찮지? 대충 사용한다? 정확하게 사용한다. 오케이. 2번 it'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 for a common purpose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this 동그라미 이러한 상호간의 작용 또 interdependence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서로 돕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distinguishes the members of the group 자 집단의 멤버들과 from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 단순히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것을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집단이 진짜 뭐 그룹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은? 괜찮긴 뭘 괜찮아 정답 나온다. 지금 보니까 2번 오른쪽에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자 이러한 상호작용의 느낌 자 지금 앞에 역추적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느낌 있어요 없어요? 야 2번 앞에 봐봐. 정확하게 사용한다. 1번 앞에 봐봐. 그저 모여있으면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느낌이라고 지칭할 대상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그럼 주어진 문장이 뭔가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2번에서 정 나와버렸네? 지칭대상 없잖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 게임 끝났어. 어떻게 하면 이미지 틀릴 수 있지? 아마 저희 수강생들은 지금 보면 정국적으로 오답률이 70% 가까이 나와도 우리 수강생들은 아마 10%는 틀리더라고. 10% 틀려. 하여튼 오답률이 비현실적으로 줄어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릴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어? 찾을 생각을 안 해. 찾을 생각을. 게임 끝. 아마 모르게 해도 이게 오답 1이니까 주어진 문장 보면 뭐랄까? 잘 어울려 보이겠지? 한번 주어진 문장 볼까? 아니 안 볼 거야.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 볼 이유가 없잖아. 주어진 문장 봐봤자 어차피 2번은 뭔가 채우고 있을 거 아니니? 그제? 여러분도 오해할까 봐 안 읽을 거예요. 끝.